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더불어 톨스토이 3대 저작으로 널리 알려진 부활은 톨스토이의 친구이자 저명한 법률가인 코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윤락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묘사는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 소설은 재정 러시아 사회의 거울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당대 사회의 모습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작가는 귀족을 중심으로 한 상류사회의 위성과 하측민들의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며 사랑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깊은 실존적 우울에 빠진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중의 신앙에 감명받아 러시아 정교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한 종교기관일 뿐임을 자각하고 이후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마비시켰던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그를 다시 삶과 예술의 세계로 되돌린 작품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그리스 정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톨스토이는 1901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영구 파문당했습니다. 인물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고뇌하는 삶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톨스토이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톨스토이의 엄청난 디테일과 그 속에 담긴 의도에 여러 번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영상은 이틀 간격으로 업로드되며 완독에 이르기까지는 한 달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부활의 첫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제1편 1 몇십만의 인간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 그들끼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아무리 애쓰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 온통 돌을 깔아버린다 해도 또 그곳에 싹트는 풀들을 모두 뽑아 없애고 검은 석탄과 소귀로 그슬러 놓는다 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나는 새들을 그곳에서 쫓아낸다 해도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따스한 태양의 입김은 뿌리채 뽑히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에 서고 만물을 소생시켜 가로수길의 잔디밭은 물론 도로의 포석 틈 사이에서도 푸른 봄빛의 싹이 돋고 자작나무와 포플라와 범나무도 봄내온 풍기는 젖은 윤기 있는 잎을 내밀고 보리수는 갓싹을 보이고 있었다. 자기들의 둥우리를 만들기에 바쁜 자작귀와 참새와 비둘기는 새 봄을 맞아 아주 즐거워 보였고 양지바른 담장가에서 파리들도 분주히 날고 있었다. 식물도 새도 곤충도 어린애들도 모두 명랑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뿐 아니라 서로들끼리 속이고 괴롭혔다. 사람들은 이 봄날의 아침을 신성하게도 의미 깊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온갖 만물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신의 세계의 아름다움 평화와 화평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 자신 스스로 생각해낸 일들만이 가장 신성하고 의의 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듯이 현해 구치소 사무실에서도 온갖 생물에게 봄의 기쁨과 감동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전날 밤에 받은 표제가 붙은 봉인된 서류가 그들에게는 신성하고 의의 깊게 여겨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즉 4월 28일 오전 9시까지 현재 구류 중인 미결수 3명, 여자재수 2명과 남자재수 1명을 출두시키라는 것이었다. 그 중 주범자로 지목받고 있는 한 여재수는 따로 송치해야 했다. 그리하여 4월 28일 오전 8시에 이 지시서대로 악취가 짙게 풍기는 여재수 감방 복도로 간수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소매에 금모호를 수놓은 우덧의 가장자리가 푸른띠로 허리를 졸라맨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지친 듯하고 고수머리엔 흰 머리칼이 히끗히끗 섞여 있었다. 여간수였다. 마슬로바를 부르시려고요. 복도를 향해 열려있는 감방문 중에 하나로 당직 간수와 함께 다가가며 그녀는 물었다. 간수는 쇳소리를 내면서 자물쇠의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처음 이곳 복도에 들어설 때 풍기던 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마슬로바 출정! 하고 외친 뒤 간수는 곧 문을 닫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교도소의 뜰에도 바람이 시내로 불어보내주는 향기롭고 상쾌한 들판의 공기가 떠있었다. 그러나 이곳 복도에는 배설물과 콜타루와 부패물 따위의 냄새로 가슴이 뒤집어질 듯한 티프스를 연상케 하는 악취가 넘치고 있어 이곳에 들어서는 사람 누구에게나 답답하고 침울한 기분에 잠기게 했다. 밖에서 들어온 여간수도 이러한 기분에 감겨들지 않을 수 없었다. 복도로 들어서자 그녀는 갑자기 피로가 덮쳐오며 나른한 졸음을 느꼈다. 갑자기 감방 안이 소란스럽기 시작했다. 여제수들의 짓거리는 소리와 맨발로 이리저리 오가는 소리였다. 빨리 나와! 뭐라고 있어 마슬로바! 간수장이 감방문을 향해 외쳤다. 2분가량 뒤에 흰 웃도리에 흰 스커트를 입고 회색 코트를 입은 가슴이 풍만하고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젊은 여자가 빠른 걸음걸이로 문에서 나오자 재빨리 간수 곁으로 가 섰다. 린넬의 양말에 제수용 신발을 신고 흰 스카프로 머리를 싼 그 밑으로는 일부러 멋을 부린 듯 싶은 둥글게 커울에 말려진 검은 머리칼이 내보였다. 유난히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오랫동안 실내에만 갇혀 햇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음 속의 감자싹을 연상시켰다. 조그맣고 통통한 손도 걸친 코트의 커다란 깃속으로 보이는 토실토실한 목덜미도 역시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쪽 눈이 약간 사팔뜨기였으나 그 창백하고 표정없는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새까맣고 빛나는 약간 부어보이나 놀란 만큼 생기있는 눈이 그녀를 인상깊게 했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펴 마치 자기의 풍만한 아깝음을 내밀듯이 하고 서 있었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간수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그대로 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간수가 감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 틈새로 백발머리에 안색이 창백하고 날카로운 주름살 투성이에 노파의 얼굴이 보였다. 노파는 마슬로바에게 뭐라고 말을 들려줬다. 그러나 그때 간수는 노파의 얼굴에 대고 거칠게 문을 닫아버렸다. 노파의 얼굴이 사라졌다. 마슬로바는 빙긋 웃으며 문에 달린 조그만 쇠창살 문을 돌아보았다. 노파는 문 안쪽에 조그만 창에 매달려 모라 신소리로 말하였다.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말만 그저 되풀이하면 되니까. 그래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 되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야 않겠죠. 마슬로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야 똑같은 말뿐일 테지. 한 가지 말이 서로 다를 순 없으니까. 간수장은 자신의 그럴듯한 말솜씨에 흡족한 듯이 상사답게 한마디 뇌까렸다. 자 어서 따라와. 쇠창살 문으로 보이던 노파의 눈이 사라졌다. 마슬로바는 간수장의 뒤를 종종고름으로 따르며 복도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들이 돌춘계를 내려서자 좀 전에 여자 감빵보다 더 악취가 심하고 떠들썩한 감빵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감빵 창살 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들의 빛나는 눈총을 받으면서 그들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벌써 총을 든 두 호위병이 서 있었다. 책상 너머 의자에 앉아있던 석인은 그들을 보자 호위병 하나에게 여제수를 턱으로 가리키며 담배 냄새가 뱀 서류를 건네며 말하였다. 데리고 가. 곰보투성이에 벌건 낯빛을 가진 니즈니 고로드의 농부 출신의 병사는 여제수 쪽을 힐끗 보고는 광대뼈가 튀어나온 또 한 사람의 추바시인 동료 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받은 서류를 외투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이웃고 두 병사는 여제수를 데리고 정문 쪽으로 갔다. 정문은 사인문만이 열려 있었다. 그들은 사인문의 문턱을 넘어 바깥들로 나오자 교도소 군해를 빠져나가 거리의 포장도로 한가운데를 걷기 시작했다. 마부들이며 점원, 요리사, 노동자, 관리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여제수를 돌아보았다. 그들 중에는 고개를 내져오면서 나쁜 짓을 하면 결국엔 저렇게 되지. 우리하고는 다르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구경하던 아이들은 두려운 듯이 여제수를 보고 있었으나 그 뒤쪽에서 병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젠 저 여자도 아무진 무탈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또 마을에서 숯을 팔러 왔다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나온 한 농부는 여제수에게로 다가가자 성호를 굽고 1코페이카짜리 동전을 건네주었다. 동전을 받으면서 여제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몰아 입속말을 했다. 그녀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느끼자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는 그들을 견눈질해 보았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게 기뻤던 것이다. 그러나 싱그러운 봄날의 부드러운 공기는 교도소 안의 것에 비해 훨씬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으나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한 발에다가 딱딱한 제수용 신발을 신고서 포장도로를 걷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되도록 가볍게 발을 옮겨 놓으려고 애썼다. 재분서 옆을 지나쳐 가려고 할 때 몇 마리의 길들인 비둘기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여기저기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다. 여제수는 하마터면 그 중 한 마리를 발로 밟을 뻔했다. 비둘기는 갑자기 퍼드덩 날개짓 소리를 내며 그녀의 귓전을 스치며 날아갔다. 여제수는 자기도 모르게 생근 미소지였으나 이내 자신의 현재 처지를 생각해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 여제수 마슬로바가 이제껏 지내온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의 딸이었다. 그 하녀는 지주인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영지의 마을에서 가축을 돌보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일정한 남편이 없는 이 여자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서고 의뢰 그렇듯이 필요 없는 자식은 일에 방해만 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례만을 받게 하고 그 뒤 저줄 주지 않아 어린애는 배고픔으로 죽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가 죽었다. 다섯 아이 모두 세례를 받았으나 그런 뒤 통 젖을 먹지 못해 죽고 말았다. 또돌이 집시와의 사이에서 난 여섯 번째 아이는 계집애였다. 이 아이 역시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으나 우연히 결혼하지 않은 나이든 이 두 자매 지주 가운데 한 사람이 소저대서 냄새가 난다고 가축지기를 탓하기 위해 축사로 왔다가 이 어린 계집애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축사에는 귀엽고 건강해 보이는 갓난아이가 산모 곁에 누워있었다. 여지준은 크림에 대해서 또 산모를 축사에 있게 한 데 대해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은 뒤 나가려다가 문득 아기를 들여다보고 측은한 생각에 그만 대모가 되어줄 것을 스스로 자청했다. 어린 계집애에게 세례를 받게 해준 여지준은 그 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어린애가 가엾게 여겨져 때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우유를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이 계집아이는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그래서 두 나이 먹은 여지준은 이 어린아이를 구원받은 아이 솥바손나야라고 불렀다. 어린아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생모는 병을 앓다 죽었다. 가축직인 할머니에게 손녀딸은 큰 부담을 줄 뿐이어서 두 여지주가 맡아 기르게 되었다. 눈이 까만 계집아이는 귀엽고 명랑하여 이 아이의 성장은 두 여지주 자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두 여지주 중 동생은 소피아 이바노부나라고 하였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해준 것은 바로 이 마음씨 상냥한 동생이었다. 언니 마리아 이바노부나는 동생보다 성격이 엄격했다. 소피아 이바노부나는 소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책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서 크면 장차 양녀로 삼을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언니 마리아 이바노부나는 이 아이를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한여로 만들 생각인지라 엄격하게 다루고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야단치기도 하고 심지어 매질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소녀는 자라서 반은 한여 반은 양녀인 어중간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비칭인 까찌라도 애칭인 까찡가도 아닌 그 중간인 카츄샤라 불리었다. 그녀는 옷을 꿰매기도 하고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릇 닦는 가루로 오래된 조각상을 닦기도 하고 커피를 볶아서 가루로 빠 끓여내기도 하고 가슴빨래도 맡아하였으나 이따금 여주인들과 함께 어울려 앉아 그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여러 곳에서 결혼 얘기가 오갔으나 그녀는 통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지주집에서의 편안한 생활에 젖어버린 그녀로서는 혼담의 대상인 품파리 노동자와 산다는 것은 힘들리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녀의 이런 생활은 16살까지 계속되었다. 그녀가 만 16살이 되었을 때 여주인 자매의 조카볼되는 대학생인 부유한 젊은 공작이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카츄샤는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제대로 말할 용기도 없으면서 그 청년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젊은 공작은 전쟁터로 출정하여 가는 도중에 고문의 집에 들러 나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날 밤 그는 카츄샤를 유혹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그녀의 손에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고는 훌쩍 떠나버렸다. 그가 떠난 지 5달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모든 일이 짜증스러워졌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앞으로 닥쳐올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여주인에 대한 시중에도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구분구분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도 미처 깨닫기 전에 짜증을 내곤 했다. 그리고는 곧 미우치곤 했으나 또다시 여주인들에게 매우 난폭한 말을 던지고 자기를 이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애용까지 하였다. 여주인들은 이에 못마땅해 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때라 하고 그녀를 내보냈다. 그곳에서 나오자 그녀는 어느 지방의 경찰서장 집에 한여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서 석 달밖에 지내지 못했다. 그것은 50살이 넘은 늙은인 서장이 그녀에게 달라붙어 귀찮게 굴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하루는 너무도 끈덕지게 귀찮게 함으로 그녀는 그만 발칵 화를 내며 어리석은 남자라느니 늙어빠진 영감쟁이라느니 하며 온갖 욕을 퍼붓고 그의 가슴팍을 느닷없이 떠밀어 상대방을 나자빠지게 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거칠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내쫓겼다. 그러나 달리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만큼 해산할 딸이 가까워져 결국 과부로 마을에서 술을 팔고 있는 산파지배가 지내게 되었다. 해산은 가벼웠다. 그러나 마을에서 병든 산부의 아기를 받아주고 온 산파에게서 산용료를 옮은 카츄샤 때문에 부득이 사내 아이는 양육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갓난아이를 양육원으로 데리고 간 노파의 말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그곳에 가자마자 바로 죽어버렸다고 했다. 카츄샤가 산파지배에 몸을 의탁했을 때 그녀가 지니고 있었던 돈은 모두 127루블리였다. 그동안 벌어서 모은 것이 27루블리 나머지 100루블리는 자기를 유혹했던 자에게서 받은 돈이었다. 그러나 산파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녀의 수중에 남은 건 불과 6루블리였다. 별로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성미를 가진 그녀는 돈을 거리낌 없이 썼고 또 누가 청하면 아무에게고 빌려주었다. 산파 내에서의 두 달치 하숙비와 식비랑 차값으로 40루블리를 산파에게 주고 아이를 양육원에 보내는 데 25루블리의 비용이 들었다. 그리고 암소를 사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산파에게 40루블리를 꼬주고 그 밖에 우신이 가자따이를 사다 보니 어느 틈에 20루블리가 순식간에 없어져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났을 때 그녀에게는 거의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 당장에 일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마침 살림감시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가 있는 감시인 역시 예전의 경찰서장과 다름없이 카츠샤를 귀찮게 집적거리기 시작했다. 몸소리칠 만큼 이 사나이가 싫은 카츠샤는 애써 그와 가까이 하기를 피했다. 그러나 워낙 경험도 많고 교활한 성품의 사나이였으므로 더구나 그녀를 어느 때 어느 곳으로곤 맘먹은 곳으로 심부름 보낼 수 있다는 주인으로서의 강점은 마침내 카츠샤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말았다. 그의 아내가 이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밤 자신의 남편이 카츠샤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한 그의 아내는 카츠샤에게 달려들었다. 카츠샤도 참지 않고 맞붙어 싸워 금료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왔다. 하는 수 없이 카츠샤는 시내에서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갔다. 재분소를 경령하는 남편을 둔 이모는 그래도 예전에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으나 고객을 잃어버린 지금 남편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팔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모는 조그만 세탁소를 차려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아이들과의 생계를 이어나가며 가정을 잊은 남편을 돌보고 있었다. 이모는 카츠샤에게 세탁부가 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이모 집에서 지내고 있는 세탁부들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본 카츠샤는 별로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아 직업소개소에 가 한여의 일자리를 찾았다. 이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어느 부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일주일가량이 되자 코밑에 갓 수염이 나기 시작한 중학교 6학년생인 부인의 큰아들이 공부할 생각은 전혀 않고 카츠샤를 따라붙어 그녀에게 한시도 마음을 놓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안 그의 어머니는 이것을 모두 카츠샤의 탓이라고 하여 그녀를 해고시켜버렸다. 새 일자리는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연히 어느 날 직업소개소에 간 카츠샤는 그곳에서 살집이 있는 손에 보석반지와 팔찌를 낀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카츠샤의 사정 이야기를 듣자 자기가 있는 집 주소를 가르쳐주며 한 번 찾아오라고 했다. 카츠샤는 며칠 후 찾아갔다. 부인은 상냥스럽게 그녀를 맞이하고는 만두랑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한여에게 편지를 들려서 어디론가 심부름을 보냈다. 저녁때 히끗히끗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흰 턱수염을 기른 키 큰 사나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사나이는 성큼 카츠샤 곁에 앉더니 눈을 번들거리며 공연이 웃음을 띄면서 그녀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얼마 후 부인은 그 사나이를 옆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시골서 올라온 순진한 애예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카츠샤를 불러 이분은 작가로 돈도 상당히 많은 부자라고 하며 그분의 마음에 내가 들기만 하면 무엇이건 아끼지 않고 해줄 거라고 했다. 그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 노인은 앞으로 종종 만날 것을 약속하고 카츠샤에게 25루블리를 주었다. 이모네 집에서의 식비를 갚고 새옷과 모자와 리본을 사고 나니 이 돈은 순식간에 없어졌다. 며칠 뒤 그 작가는 그녀를 다시 불렀다. 그녀는 갔다. 작가는 그녀에게 다시 25루블리를 주며 방을 얻어 다른 데로 이사하도록 했다. 작가가 얻어준 방으로 옮겨가 살게 된 카츠샤는 같은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 한 명랑한 성격의 점원과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실을 작가에게 고백하고 다른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점원은 아무 말도 없이 그녀 곁에서 떠나 니즈니로 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외톨박이가 되었다. 혼자 그 집에서 생활해 나가려 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경찰관이 와서 매춘부 감찰을 받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는 이런 생활은 할 수가 없다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모한테로 돌아왔다. 새 유행 차림에 오시며 예쁜 모자를 쓴 카츠샤의 모습을 본 이모는 그녀의 생활 상태가 좋아졌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세탁부가 될 것을 다시는 권하지 않았다. 또 카츠샤로서도 세탁부가 되건 안 되건 그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가게에 붙은 방에서 팔이 가느다란 창백한 얼굴빛의 세탁부들이 보내고 있는 괴로운 생활을 보고 마음속으로 딱하게 여겼다. 그 여자들 중에는 이미 결핵에 걸려있는 세탁부도 몇 명 있었다. 그런데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항상 30도나 되는 비누냄새 엉긴 증기 속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빨래를 하거나 다리미질을 했다. 그녀는 이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마터면 자기도 이런 끔찍스런 생활을 할 뻔한 것을 상계하고는 두려움에 오싹 몸을 떠는 것이었다. 그런 무렵 자기를 돌봐줄 구원자를 찾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는 카츠샤를 창녀 집에 여자를 알선해주는 뚜쟁이 할멈이 마침 발견했던 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카츠샤는 좋아 지내던 그 점원이 그녀 곁을 떠나버리고 난 뒤부터는 술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술을 마시는 건 단순히 술 맛을 알기 때문이 아니었다. 술은 이제껏 겪어온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고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해방감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자신에게 주기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그녀는 우울했고 자기 자신에 부끄러웠다. 뚜쟁이 할멈은 그녀의 이모에게 크게 대접을 하고 카츠샤에게도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한 뒤 그녀가 도시로 나가 큰 집에 들어가도록 그곳의 좋은 점들을 늘어놓으며 돈벌이도 좋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카츠샤는 보잘것 없는 한요의 신분으로 귀찮게 주인 남자들의 강요를 억지로 받으며 남몰래 하는 정사의 상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활이 보장되고 누구의 관여 없이 법률로 인정된 여건 하에서 돈도 벌 수 있는 매일의 가늠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그 길을 택하면서 자기를 유혹한 그 첫 남자와 그 점원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아픈 감정을 남기게 한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안갚음의 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로 하여금 그러한 결심을 하게 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빌로도라든가 견직물이라든가 프랑스제 비단이라든가 어깨와 팔이 노출된 야외복이라든가 입고 싶은 어떤 옷이건 맞춰 입을 수 있다는 뚜쟁이 노파의 말 때문이었다. 그녀는 까만 빌로도의 장식이 달린 목이 패인 짧은 소매에 밝은 계란색의 비단 드레스로 몸을 감싼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증명서를 내주고 말았다. 그날 밤 뚜쟁이 할멈은 마찰을 불러 끼타예바라는 여자가 경영하고 있는 유명한 유각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날부터 카츄샤에게는 신과 인간의 계율에 어긋나는 어찌할 도리 없는 뿌리 깊은 죄악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수십 아니 수백만의 여자들이 국민들의 행복된 생활을 바라는 정부 당국의 허락 아래 비호받은 생활이나 이들 중 십중팔구는 나쁜 병에 걸려 자기의 나이보다 일찍 늙고 죽어가는 생활인 것이다. 한밤중에 떠들썩한 연애 뒤에 새벽부터 한낮까지의 늪속에 가라앉은 깊은 잠 두세시 지나서야 지저분한 잠자리에서 개운하지 않은 몸을 일으키며 퍼마신 술 기운을 가시기 위해 탄산수와 커피를 마시고 화장 옷이나 재킷이나 가운만을 걸친 채 이리저리 방 안을 필요한 듯 돌아다니거나 커튼 뒤에서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윤기 없는 목신소리로 자기들의 동료들끼리 서로 욕지거리를 주고받기도 한다. 그러다가 일어나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몸이랑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맞춘 옷에 가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매만지고 눈썹을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살이 비춰 보일 듯한 화려한 빛깔에 비단 옷을 입고 눈부실 만큼 휘황찬란하게 장식해 놓은 홀로 나간다. 손님들이 들어선다. 음악소리가 울리고 춤을 추고 과자를 먹고 그리고 술과 담배 그 다음엔 젊은이, 중년, 애송이 같은 소년 늙어빠진 영감쟁이 독신자, 기원자, 상인, 점원 아르메니아인, 유태인, 따따르인 부자, 가난뱅이, 건강한 사람, 병자, 주정뱅이, 취하지 않은 사람, 거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군인, 문관, 대학생, 중학생 등등 계급 연령, 성격이 다른 사나이들과의 간음 이렇듯 고함소리와 농담, 싸움, 음악, 담배, 술, 다시 술, 담배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울리는 음악의 대풀이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나와 빠지는 수렁 같은 잠 이러한 것들이 매일 일주일 내내 계속된다 주말에는 국가기관의 관할 경찰서로 간다 그곳에는 국가관리들인 의사들이, 남자들이 때로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엄격히 때로는 농담을 하며 인간에게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러한 죄악을 막기 위하여 하느님이 주신 수치스러움을 무시하고서 이 여자들을 검진하고 이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들의 공모자와 함께 해온 범죄를 다시 일주일 계속할 수 있게끔 면허장을 준다 이리하여 다시금 똑같은 일주일이 되풀이 된다 매일같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평일이고 공휴일이고 축제일이고 간에 빠짐없는 날의 연속이다 카츄샤는 이렇게 7년 동안을 살았다 그동안 그녀는 주거지를 두 번 옮기고 병원에 한 번 입원했다 유각에 나간 지 7년 그녀가 최초로 타락한 때부터는 8년이 되는 해 즉 그녀의 나이 26살 때 어떤 사건이 그녀 신변에서 일어나 그녀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살인범이랑 절도범들과 같은 방에서 6개월을 지낸 이제 비로소 법정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이다 3. 한참 걷느라 지친 마슬로바가 호위병들과 함께 지방재판소가 있는 곳 가까이 왔을 무렵 그녀를 처음 유혹한 장본인이며 그녀의 양모인 여지주의 조카인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울류도프 공작은 아직도 스프링이 좋고 눕직한 침대 위에서 푹신푹신한 깃털 이불에 파묻혀 누워 있었다 그는 아깝음의 주름들이 단정이 달인질된 네덜란드째의 깨끗한 잠옷깃을 벌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눈을 골똘히 한 곳에 못 박은 채 오늘 해야 될 일과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자기가 그 집 딸과 결혼하리라 여기고 있는 유복한 명문의 꼬루차기나 집에서 보낸 어젯밤 일을 되새겨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피우고 난 담배를 버리고서 다시 은으로 된 담배값에서 담배를 꺼내려던 대신 미끈한 흰 다리를 침대에서 내려 슬리퍼를 더듬어 신었다 그는 살찐 어깨에 비단 가운을 걸치고서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침실과 붙어있는 엘렉시르며 오데클론이며 머릿기름 향수 등 인공적인 향기가 차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특제 치약으로 여기저기 땜질한 이빨을 닦은 뒤 향로가 든 양칫물로 양치질을 하고는 몸을 빈틈없이 말끔히 씻은 다음 하나하나 수건을 바꾸어서 몸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향기 좋은 비누로 손을 씻고 모양 좋게 다음은 손톱을 작은 솔로 정성껏 닦고 커다란 대리석의 세면대에서 얼굴과 살집 좋은 목덜미를 다 씻고 나자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샤워실이었다 그 방에서 그는 살집 좋고 기름진 흰 몸뚱이를 찬물로 씻은 뒤 올이 굵은 고급 타월로 몸의 물기를 닦아낸 다음 단정이 다리미질된 속옷을 입고 빛이 반사될 정도로 반짝반짝 유닌하게 닦아놓은 단화를 신고 화장대 앞에 앉아 두 개의 브러쉬로 짧고 곱슬곱슬한 검은 턱수염과 숱이 적어지기 시작한 앞니마 언저리의 곱슬곱슬한 머리칼을 빗기 시작했다 그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속옷이건 옷, 구두, 넥타이, 넥타이 핀, 커프스 단추 할 것 없이 최고급의 것으로써 점잖고 견고한 값진 것뿐이었다 그는 자기의 열 가지나 되는 넥타이와 핀 중에서 아무거나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을 집어들었다 이전엔 이러한 것들도 새롭고 그의 흥미를 끄는 것이었으나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 네흘류도프는 의자 위에 걸쳐져 있는 깨끗하게 술질된 옷을 입고 아직 그렇게 맑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말숙한 옷차림에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어제 새하인이 나무 타일로 된 바닥을 반들반들하게 닦아 놓은 길쭉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는 커다란 참나무 찬장과 역시 사자발을 본또 조각한 네 개의 다리를 묵직하게 벌리고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다 커다란 꽃글씨로 이 집 성의 첫 글자가 새겨져 있는 우아하고 풀기 있는 테이블보가 깔려 있는 식탁 위엔 깨끗한 커피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은제포트며 은제설탕 그릇 따뜻한 크림이 담겨진 그릇 갓 구워낸 흰빵이며 기름에 튀긴 빵 과자가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아침에 배달된 편지와 신문과 신간 잡지 두세 개의 평론이 놓여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편지를 집으려고 할 때 복도로 통하는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머리 가리마를 레이스로 된 캡으로 가린 상복 차림의 살찐 중년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얼마 전에 이 저택에서 돌아가신 네흘류도프의 어머니의 한여로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라 불리며 그대로 가정부로서 이 집 아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네흘류도프의 어머니를 따라 몇 차례 10년가량 외국에서 지낸 일이 있어 귀부인다운 풍채와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시중 들고 있었기 때문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미쨍가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어린 시절부터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잘 잤나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밤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하고 네흘류도프는 반 농담으로 물었다 공작 부인에게서인지 그 따님에게서인지 편지가 와있답니다 한여가 이제껏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편지를 건네주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곧 읽겠어 네흘류도프는 편지를 받으며 이렇게 대답했으나 아그라페나의 미소의 뜻을 눈치채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미소는 분명 지금 이 편지에는 네흘류도프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공작령의 꼬루차기나로부터 왔으리라는 뜻의 것으로 이 공작령의와 네흘류도프가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미소는 네흘류도프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그럼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해야겠군요 이렇게 말하자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식탁 브러쉬를 본래의 곳에 옮겨 놓은 뒤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네흘류도프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에게서 받은 향수 냄새 풍기는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은 두꺼운 회색 종이에 쓰여져 있었다 당신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는 4월 28일은 당신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소에 나가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하시듯한 가벼운 기분으로 약속하신 저희들과 꼴로소프 일가와의 미술 전람의 구경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 출석하시지 않으신다면 말을 사시려고 작정했던 돈 300루블리는 벌금으로 지방재판소에 내셔야 할 겁니다 어젯밤 당신이 돌아가신 뒤 이 일을 생각해냈죠 아무쪼록 잊지 마시길 편지의 뒷면에는 또 이렇게 덧붙여 쓰여져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 저녁 모임에 늦더라도 당신의 식사는 따로 마련해두고 계시겠다고 말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꼭 와주세요 공장령의 MK 네흘류도프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벌써 두 달 전부터 공장령에 꼬르착이 나가 그에게 대하고 있는 교묘한 수법의 연장이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네흘류도프를 보이지 않는 실로 죄여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 없는 젊은이나 서로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뢰 결혼 문제를 앞두고 주저하듯이 네흘류도프 역시 주저하고 있었다 설사 그가 결혼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총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에 카츄샤를 농락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다 그런 사실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고 그런 것이 자신의 결혼 문제를 방해한다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 이유라는 것은 네흘류도프 자신은 어느 유부녀와 맺고 있던 관계가 이미 끝난 걸로 생각했던 것이었으나 그녀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네흘류도프의 여자에 대한 본래의 그의 소심한 성격이 유부녀로 하여금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선거 때마다 찾아갔던 군의 귀족 회장의 부인이었다 부인 쪽에서 먼저 네흘류도프를 유혹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정으로 그를 끌어갔으나 그와 동시에 점점 그로하여금 실증나게 했다 처음에 그는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었으나 가까워짐에 따라 그녀에 대한 죄의식으로 이제 그녀의 동의 없이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 바로 이것이 네흘류도프가 꼬루차기 나와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자기 자신이 공장 영예에게 총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였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그의 식탁 앞에는 그 여자의 남편인 귀족 회장으로 붙어온 편지도 있었다 그의 필적과 찍힌 소인을 본 네흘류도프의 얼굴은 순간 붉어지고 위험이 닥쳤을 때 갖는 넘치는 감정적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긴장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녀의 남편, 즉 네흘류도프의 대부분의 영지가 있는 그곳 군의 귀족 회장은 5월 말에 임시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네흘류도프에게 알리며 반드시 참석하여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르는 학교와 철도지손 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해주기를 부탁해온 것이었다 귀족 회장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인간이었다 그는 뜻맞는 약간의 동지를 모아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함으로써 대두된 반동 세력을 몰아내는데 완전히 골몰에 있었으므로 자기 가정의 이와 같은 불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네흘류도프는 그가 이 사나이의 존재를 의식할 때마다 느꼈던 온갖 괴로운 망상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언젠가 한 번은 남편에게 들켜 결투해야 할 경우 자기는 하늘을 향해 곤총을 쏘아야 한다고 혼자 맞먹은 적도 있었고 또 언젠가는 부인이 절망한 나머지 연못에 몸을 던진다고 뛰쳐나가 그것을 말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뒤쫓아 나가던 무서운 장면도 생각났다 지금은 갈 수 없어 그 여자에게서 회답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일주일 전 그는 그녀에게 이제까지의 관계를 깨끗이 끊을 뜻을 편지로 써보냈던 것이다 그는 그 글 속에 자신의 가오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죄값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응할 작정이나 그러나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두 사람의 이제까지의 관계는 영원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답장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했다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한편 그에게 좋은 징조라 여겨졌다 만일 그녀가 자기와는 달리 헤어지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면 벌써 답장이 왔든가 아니면 그전처럼 몸소 그에게로 달려오든가 했을 것이다 네울류도프는 요사의 어느 장교가 열렬하게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에게 야릇한 질투심을 일으켜 괴롭기도 했으나 한편 자기를 더욱 괴롭혔던 허위의 감정에서 해방되리라는 희망이 그를 기쁘게 했다 한 통의 편지는 영지의 관리인에게서 온 것이었다 관리인은 그곳 영지의 상속권을 확정시키는 데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지마을로 와주기를 바란다는 것과 또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의논을 청해왔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인 공작부인이 생전에 운영해오던 경영방식 그대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공작부인에게 평소 권하고 또 젊은 아들 공작에게도 권하고 있는 관리인대로의 방식을 따라 농기구들을 늘려 자신들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그동안 농부들에게 빌려주었던 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관리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은 경영에 훨씬 유리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관리인은 1일까지 송금하기로 했던 삼촌 루블리를 조금 늦게 보내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그 돈을 다음 우편으로 송금할 것이라고 하며 농부들의 배짱도 예전같이 않아 당국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강제로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수금이 되지 않아 이같이 송금이 늦어진다고 했다 이 편지는 네울류도프의 기분을 즐겁게도 불쾌하게도 했다 막대한 사유재산을 가진 자신으로서의 지배력을 느끼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나 젊었을 시절 하버트 스펜서의 열광적인 지배자로 더욱이 자기 자신 대지주가 되고 나니 정의는 개인의 토지 사유를 용납지 않는다는 사회평용론에서의 원칙에 간복되었던 자신을 생각하니 불쾌했던 것이다 한때 청년 시절에 결백성과 정렬을 가졌던 그는 토지는 누구의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웠을 뿐 아니라 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고 사실 실제로 토지 사유에 대한 자기 신념을 행하여 반영시키고 싶었으므로 토지의 일부를 농부들에게 나누어 준 일도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토지가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자신의 토지였다 그러나 유산상속으로 대지주가 된 그로서는 일찍이 10년 전 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200헥타르 토지의 개인 사유를 거부하든가 아니면 침묵 속의 양해로서 자신의 이전 사상을 모두 그릇된 허위로 인정하든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를 택한다는 것은 현재 토지가 그의 모든 생활 수단이었으므로 이것의 포기는 불가능했다 관청에 근무할 생각은 별로 없는 데다 게다가 사치스러운 생활이 몸에 뵌 그로서는 이런 생활을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또한 그렇게 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품고 있던 자기 신념도 결단력도 사람들의 심중을 찌름으로써 놀라게 하는 허영심도 여리도 이젠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후자 즉 학생 시절 그가 스펜서의 사회평용론에 공감했고 그런 후 다시 오랜 뒤에 헨리 조지의 논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개인의 토지 사유에 대한 부조리를 지적한 반발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이론을 반대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래서 관리인의 편지는 그에게 불쾌했던 것이다 4. 커피를 마신 다음 네흘리도프는 몇 시에 재판소에 가야 하는지 통지서도 보고 공장 영예에게 답장도 쓰기 위해서 서재로 갔다 서재로 가는 도중에 그는 아틀리에를 지나쳐 가야만 했다 거기에는 그리다만 그림이 뒤집혀진 채 놓여있었고 몇 장인가에 습작이 걸려있었다 2년 동안이나 고심해 그려오던 그림과 습작가 아틀리에를 바라보니 그림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것을 너무도 지나치게 섬세한 자신의 심미감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무력을 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못됐다 7년 전 그는 자신에게는 그림을 그릴만한 천분이 있다고 단정하고는 군무를 떠나 예술가적인 안목으로 그 밖의 다른 일들은 비웃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에겐 하든 그럴 만한 권리가 없었다 그 때문에 그림들에 대한 온갖 추억이 다시 그를 언짢게 했다 그는 가진 설비를 다한 아틀리에의 호화로움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침울한 기분으로 서재에 들어갔다 서재는 널찍하고 천장이 높은 가지가지 장식과 설비가 돼있어 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방이었다 곧 매우 급함이라 쓰여져 있는 재판소의 통지서를 큰 책상 서랍 속에서 찾아낸 그는 11시까지 출동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네울류도프는 의자에 앉아 초대해 준 데 대한 감사함과 되도록 만찬에 참여하겠다는 뜻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답장을 쓰고 나자마자 찢어버렸다 너무 말투가 다정하게 느껴졌다 다시 쓴 것은 또 너무 냉담한 듯했다 그래서 다소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례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이것도 찢어버리고 벽에 있는 벨을 눌렀다 회색 옥양목에 앞치마를 두른 불수염만 남기고 깨끗이 면도질한 과묵해 보이는 중년아인이 문 앞에 와 섰다 마차 좀 불러주게 네 그리고 저 방에서 꼬르차기나 댁에서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고맙다고 하고 오늘 되도록 방문하겠다고 전하게 그러겠습니다 예의가 아니겠지만 도통 써지지가 않아 나중에 저녁 때 보게 되니까 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네울류도프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니 마차 바퀴에 고무 타이어를 낀 낯익은 상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꼬르차기나 댁으로 갔더니 나리께서 방금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마부는 루바시카의 하얀 깃 속에서 볕의 그을은 건강한 목덜미를 반쯤 네울류도프가 있는 뒤쪽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갔더니만 문지기가 방금 댁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마부들까지 나와 꼬르차긴 댁과의 관계를 알고 있다니 하고 네울류도프는 생각하였다 그러자 요즘 줄곧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공장 영예와 결혼을 해야 할 건지 아닌지 하는 그 문제가 또다시 그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요즘 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확고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결혼생활의 이점은 우선 가정생활에서 얻는 즐거움 외에 불륜의 성생활을 배제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점이 중요한 것인데 가족, 즉 아이들이 자기의 무의미한 생활에 얼마만한 의의를 준다는 데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결혼을 찬성하는 이유였다 한편 결혼에 대해 찬성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독신자로 지내고 있는 노총각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유를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둘째로 여자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이었다 특히 공작영애와의 결혼이 주는 이점은 무엇보다도 가문이 좋고 옴맵시뿐만 아니라 말솜시며 걸음걸이, 웃는 모습까지 모든 점에 있어 다른 여자들보다 세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난히 이렇다 할 때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품위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러한 특성을 달리 몰아 표현하지 못했으나 그러한 면에서 그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의 이유로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 즉 그 나름의 생각에 의하면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 즉 그의 가치를 높게 봐준다는 것은 내훈류도프로 보건대 그녀의 지성과 판단력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청혼이 망설해지는 이유는 우선 그녀보다 더 많은 자질을 갖춘 아름다운 그에게 좀 더 어울리는 처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리라는 기대가 첫째였고 둘째는 스물일곱 살의 그녀의 나이로는 그동안 몇 번인가의 연애 경험이 있으리라는 점이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못 견디게 했다 비록 지나간 일이라곤 해도 자기 이외의 남성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은 그 자신의 자존심이 용납지 않았다 하기야 그녀는 앞으로 그를 만나게 되리라는 일 따위는 전혀 예기치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에게 모욕감을 북돋아 주었다 이렇듯이 교론에 대한 찬성과 부정이 마음속에 대립해 있었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우열을 따지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네흘류도프는 자신에 대한 비웃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지와 자유가 결핍된 노세에 비유하였다 그 역시 어쨌든 두 통의 말죽 중 어느 것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하여간 기족 회장 부인의 답장을 받아 그녀와의 문제를 깨끗이 결말 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은 그의 마음을 다소 부드럽게 해주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마차가 어느 틈에 소리도 없이 재판소의 현관 앞까지 다다랐을 때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지금 나는 내가 이제껏 행해왔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느꼈던 사회적 의무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은 종종 나의 흥미를 끌 수도 있는 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문지기 옆을 지나 재판소 현관으로 들어갔다 5. 네울류도프가 복도로 들어섰을 때 벌써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간수들은 위임장과 소류를 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로 왔다갔다 했다 급하게 거의 뛰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발을 마룻바닥에서 떼지 않고 미끄러지듯 종종 걸음치며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관리들과 변호사 판사들이 복도에 여기저기 보이고 원고나 감시인이 딸리지 않은 피고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벽가를 서성거리기도 하고 걸상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지방재판소는 어디입니까 네울류도프는 한 간수에게 물었다 어느 부 말입니까 민사부입니까 형사부입니까 나는 베시모니오 그럼 형사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둘째 번 문입니다 네울류도프는 수위의 말대로 복도를 걸어갔다 가르쳐준 문 앞에는 두 남자가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뚱뚱한 상인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는 벌써 어디에선가 한 잔 들이켠 듯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한 사람은 유태인 출신의 점원이었다 네울류도프가 그들에게로 가 여기가 베시몬실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양모시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네, 여기입니다 나으리도 베시몬이신가요? 호인답게 생긴 상인은 잠옷 유쾌한 듯 눈을 껌뻑이며 그럼 함께 수고하게 됐습니다 네울류도프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상인은 말을 계속했다 저는 제 6급 상인 박글라 쇼포울시다 하고 마주잡기에 난처할 만큼 넓적하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었다 수고하시는군요 그런데 나으리 존함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울류도프는 자기 이름을 밝혀주고 베시몬실로 들어갔다 별로 크지 않은 베시몬실엔 10명가량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모두들 방금 도착한 길인지라 의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몇 사람은 방 안을 다니며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초면 인사를 나누는 자도 있었다 군복을 입은 퇴역장교가 한 사람 있었고 단 한 사람 농민복 차림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코트나 양복을 입고 있었다 모두 자기들 일을 쉬고와 별로 탐탁지 않은 말투였으나 누구의 얼굴에나 사회적인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만족한 빛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으로 추측하면서 날씨 이야기, 이른 봄철의 이야기, 당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아직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네흘류도프에게 저마다 앞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무슨 큰 영예가 있는 듯했다 네흘류도프 역시 언제나 낯선 초면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듯이 이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여기느냐고 묻는다면 답변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그의 생활에 특별한 값어치를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다든지 몸에 걸친 셔츠며 양복, 넥타이, 커프스타이가 모두 인류 상점에서 사들인 것이라는 게 우월을 인정할 아무런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우월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으며 자기에게 표해지는 경의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데 오늘 배심원실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무례한 태도를 불쾌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심원들 중에는 네흘류도프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표트르 게라시모비치라고 하는 전에 그의 누이의 집에서 아들을 가르쳤던 가정교사였다 이 표트르 게라시모비치는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중학교 선생이었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처음부터 거침없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기만족에 찬 너토르숨이라든가 네흘류도프 누이의 말을 빌린다면 공산주의자적인 태도가 못마땅했다 아 당신도 나오셨군요 표트르 게라시모비치는 크게 웃으면서 네흘류도프에게 말을 걸었다 빠질 수가 없었던가요 빠질 생각을 하다니 천만에 네흘류도프는 단호한 그리고 침울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 그것 정말 시민다운 미덕이시군요 하지만 이제 두고 보시오 배가 고파오고 거기다 조롱까지 오게 되면 그때에는 그런 여유 있는 말을 못할게입니다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껄끄대며 표트르 게라시모비치는 말했다 이러다간 이 엉터리 사제의 아들 녀석에게 자네라는 말까지 듣게 되겠군 하고 네흘류도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육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나 지울 수 있는 우울한 표정을 얼굴에 띄고 그 자리를 떠나 수염을 말숙하게 깎은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해 보이는 신사주의에 모여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 신사는 현재 민사법정에서 심의되고 있는 어느 소송사건에 대해 마치 자세히 알고 있기나 한 듯 재판관들과 이름 있는 변호사들의 이름을 성을 뺀 이름과 부칙만으로 부르며 얘기하고 있었다 어느 변호사가 발의한 놀라운 수환이 사건을 아주 뒤집어 놓는 바람에 늙은 귀 부인은 자기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만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변호사죠 하고 그는 말했다 모두들 존경의 빛을 띄고 듣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사건에 대해 자기만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나 한 듯 듣는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울류도프는 늦게 왔는데도 한참 개정을 기다려야 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재판관이 있어서 개정이 늦어지고 있었다 재판장은 벌써 재판소에 나와 있었다 재판장은 키가 크고 히끗히끗한 볼수염을 기른 뚱뚱한 몸집의 사내였다 아내가 있는 그였지만 그도 그의 아내도 아주 단정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간섭 안기로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그는 여름에 자기 집에서 가정교사 노릇을 했던 스위스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지금 남러시아에서 빼찌르부르크로 가는 도중이라고 하며 오늘 3시부터 6시 사이에 시내에 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호텔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는 클라라 바실리에브나라고 하는 지난 여름 별장에서 로맨스의 꽃을 피운 빨강머리의 그녀를 6시 안에 만나볼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있는 재판은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소류장 밑에 선반에서 아령을 두 개 꺼내 들고는 아래 위 앞뒤 좌우로 스무 번씩 운동을 한 다음 아령을 머리 위로 곧바로 축겨든 채 가볍게 무릎 운동을 했다 건강법엔 냉수효과 체조가 훨씬 효과적이야 무명지에 금반지를 낀 왼손으로 오른팔에 불룩 튀어나온 근육을 만지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 다음은 팔뚝에 회전 운동을 할 차례였다 그는 오랜 시간 법정에 나가 앉아있기 전엔 언제나 이 두 가지 운동을 했다 이때 갑자기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얼른 아령을 제자리에 놓고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작달막한 키에 어깨가 올라간 금태 안경을 쓴 배신판사가 찌푸린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 아직 마뜨베이 니끼지치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판사가 못마땅한 듯 말했다 글쎄 아직 안 왔군요 법복을 입으면서 재판장은 말했다 시간 맞춰 온 적이 없으니까 참 어이가 없군요 꽤나 염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판사는 담배를 꺼내면서 볼멘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이 판사는 무척 세심한 남자로서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언짢은 말다툼을 하고 나왔다 그것은 아내가 한 달치의 생활비를 기일이 차기도 전에 다 써버린 때문이었다 아내는 다음 달치를 미리 줄 것을 청했으나 그는 자기의 원칙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엄명했다 그래서 한바탕 다툼이 있었는데 아내는 만일 못 주겠다면 오늘 저녁 식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에서 끝내고 집을 뛰쳐나왔으나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 해내는 그 여자의 성미로 보아 자신의 위협을 그대로 실행할지도 모르리라고 은근히 염려되었다 이 사람처럼 훌륭한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싶군 그는 밝고 유쾌하고 선량해 보이는 건강한 재판장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재판장은 두 팔꿈치를 양쪽으로 벌리고 희고 아름다워 보이는 손으로 금실로 수놓은 복복깃 양쪽으로 희끗희끗 섞인 긴 볼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 봐도 항상 만족스럽고 유쾌해 보이건만 나는 매일 우울해하고 있으니 석이가 무슨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 내주었다 수고하는군 재판장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며 어느 사건부터 취급하는 게 좋겠나 하고 물었다 독살 사건이 좋을이라 생각합니다만 무관심한 듯한 말투로 석이가 말했다 괜찮겠군 독살 사건이라니 별다른 건 없겠지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4시까지 끝내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재판장은 말했다 그런데 마트베이 니끼치치는 아직도 안 왔는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브레베는 오셨습니다 하고 석이는 말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독살 사건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주게 브레베란 이 공판에서 농고를 맡아보기로 한 검사보였다 마침 복도에서 석이는 브레베를 만났다 검사보는 어깨를 흔들면서 법복 단추도 끼우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쪽 손을 걸어가는 방향으로 직각으로 내 흔들면서 요란스런 발걸음 소리를 내며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다 준비되었는지 미아일 페트로비치께서 알아보라시는데요 석이는 그에게 말했다 물론 언제고 할 준비가 되어 있네 하고 검사보는 말했다 어느 사건부터 시작하는가 독살 사건입니다 좋아 하고 검사보는 말했으나 실상 별로 탐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어젯밤 친구의 송별회로 술을 많이 마신 데다 두 시경까지 노름을 한 다음 6개월 전까지 카츠샤 마슬로바가 있던 유각에 놀러 갔었기 때문에 독살 사건의 조서를 읽을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대충 지금부터 훑어볼 생각이었다 한편 석이는 그가 독살 사건의 조서를 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짓 이 사건을 먼저 다루도록 재판장에게 말한 것이다 석이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급진주의 사상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브레벤은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독일인들이 그렇듯이 러시아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자유까지도 시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스코베츠 교도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석이는 물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검사보는 이어 말했다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재판소에다 그렇게 말할 작정이네 아무래도 상관없을 텐데요 그렇게는 안 돼 검사보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아까처럼 한쪽 손을 내져으면서 자기 방으로 급히 사라져갔다 사건 문제에 그다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증인 부재란 명목으로 그가 스코베츠 교도 사건을 연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배심원의 구성원이 지식층이어서 공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군청 소재지의 하급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재판장과 협의하였다 그곳에서는 배심원이 거의 농부 출신일 것이므로 유죄 판결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복도는 점점 분주해졌다 그 중에서도 민사법정 주변이 가장 혼잡스러웠다 그곳에서는 소송사건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까의 그 풍채 좋은 배심원이 들려주었던 바 그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잠시의 휘정을 알리자 한 나이 먹은 기부인이 나왔다 바로 천재적인 솜씨를 가진 변호사 때문에 아무 하등의 권리도 없는 원고측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된 장본인이었다 이러한 내막을 재판관은 물론 원고와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측이 빈틈없이 일을 교묘하게 꾸며 놓아서 노부인이 재산을 원고측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노부인은 뚱뚱한 몸집에 커다란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발을 멈추고 자기 변호사를 향하여 짧고 살진 두터운 손을 벌리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좀 해줘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다오 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녀의 말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이 그녀의 모자에 달린 꽃을 말없이 바라볼 뿐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했다 노부인의 뒤이어 풀먹인 넓게 팬 조끼 사이로 악가슴을 내밀고 아주 만족한 얼굴을 빛내면서 그 유명한 변호사가 민사법정문에서 나왔다 이 변호사의 소환으로 모자에 꽃을 단 노부인은 무일푼이 되고 자기에게 1만 루블리의 보수를 약속한 실업가가 10만 루블리가 넘는 돈을 움켜쥐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린 것을 안 그는 뭐 그렇게 감탄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앞을 빠져나갔다 드디어 마뜨베이 니키치치도 출정했다 목이 기다랐고 야윈, 전룸발이 같은 걸음걸이에 아랫입스까지 옆으로 일그러뜨리며 정리가 배시문실로 들어왔다 대학을 졸업한 이 정리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탓으로 어디에 서고 오래 있지 못했다 3개월 전에 자기 아내를 돌봐주고 있는 어느 백작부인 덕택에 이 자리를 얻게 된 그는 자기가 아직도 탈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신도 흡족해하고 있었다 어떻게 다들 모이셨습니까? 하고 정리가 코안경을 쓰고 안경 너머로 넘겨다보면서 말했다 다들 모인 것 같소? 하고 상인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럼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적힌 이름을 불렀다 그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대답하는 사람들을 안경 너머로 혹은 안경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오둔간 아이엠 니키 포로프시 네 하고 소송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아까 그 풍채 좋은 신사가 대답했다 퇴역 육군대령 이반 세며노비치 이반노프시 여기 있소 퇴역 장교에 군복 차림을 한 홀쭉한 사람이 대답했다 제 2급 상인 표트루 바클라 쇼프시 네 사람 좋아 보이는 듯한 상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준비 완료 군이 중이 드미트리 네흘류도프 공작 네 네흘류도프는 대답했다 그를 부른 정리는 마치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라도 하듯이 유달리 공손하고 상냥하게 네흘류도프에게 인사를 했다 육군대위 유리 드미트리 예비치 단첸코 씨 상인 그리고리 에피모비치 클레쇼프 씨 두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출정하였다 그럼 여러분 법정으로 가십시다 정리는 온화하게 문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배심원들은 서로 길을 양보해 비켜주며 배심원실에서 복도로 나와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기다랗고 널찍한 홀이었다 한쪽 끝은 층계가 3단으로 된 높다란 단이었다 단 한가운데에는 짙은 초록빛 나사로 덮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테이블 뒤로는 전나무로 다듬어 만든 꽤나 높은 등받이가 붙은 안락의자가 셋 나란히 있었고 안쪽 벽에는 한쪽 발을 뒤로 비스듬히 딛고 서서는 군도를 움켜진 군복의 훈장을 달고 있는 금빛 테두리의 액자 속에 걸려있는 황제의 전신상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오른쪽 구석에는 가시 멸류관을 쓴 그리스도상을 모신 성상장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 성서대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오른쪽에 검사석이 그리고 왼편 안쪽 깁숙이에 서기의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방청석 가까이에는 전나무로 된 칸막이가 있고 그 뒤로는 아직 비어있는 피고석이 보였다 단상 오른편에는 역시 배심원들을 위해 등받이 의자가 두 줄로 나란히 놓여져 있고 그 한 단 아래쪽이 변호사석이었다 들어온 사람들은 전나무로 간막이가 돼 둘로 나뉘어져 있는 법정의 앞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뒤쪽으로는 한 단씩 높아지면서 뒷벽에까지 이어져 있는 방청인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여직공이나 한여인 듯한 여자 내과 노동자 같이 보이는 남자가 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법정의 위용에 위압된 듯 목소리를 낮춰 소곤거리고 있었다 배심원들이 들어오자 잠시 후 전른발이 같은 걸음거리로 한가운데로 나간 정리는 모인 사람들을 위압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개정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자 재판관들이 단상으로 들어왔다 뚱뚱한 체격에 그럴 듯한 턱수염을 기른 재판장이 먼저 당당하게 들어온 데 뒤이어 금태 안경을 쓴 침울한 표정의 판사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아까보다 더 침통해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정되기 직전에 판사부를 하고 있는 천함을 만나 그의 누이가 저녁 식사 준비는 절대로 하지 않겠더란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매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술집에라도 갑시다 천함은 웃어보이며 말했다 웃을 일이 아니야 하고 판사는 대답했으나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언제나 늦는 마뜨베이 니키치치였다 그는 턱수염이 더부룩하고 눈꼬리가 밑으로 쳐진 선량해 보이는 큼직한 눈을 가진 판사였다 위 카타루로 고생하고 있는 그는 오늘 아침 의사의 곤유에 따라 신요법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 다른 날보다 더 집에서 지체하게 되었다 그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혼자 가지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시해 놓고는 그것을 별의별 방법으로 점쳐보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그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들어왔다 만일 판사실문에서부터 재판서까지 걷는 발걸음 수가 3으로 꼭 나눠진다면 자기가 새로 시작한 치료법으로 위 카타르가 고쳐지겠으나 딱 맞게 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치료법도 자기의 위 카타르엔 아무 효과가 없으리라고 점치고 있었다 발걸음 수는 26보였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한 걸음씩 좁게 내디뎌 꼭 27보에 자기 의자에 앉도록 했다 깃을 금실로 수놓은 법복을 입고 단상에 나타난 재판장과 판사들의 모습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위약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그들 세 사람은 마치 그러한 위험이 어색한 듯 짐진 눈을 내리뜨고서 초록빛 나사로 덮인 테이블 앞에 안락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독수리 문장이 새겨져 있는 세목고래 서진과 음식점에서 흔히 과자를 담는 데 쓰는 유리 그릇과 잉크 스탠드와 펜, 하얀 종이, 새로 뾰족하게 깎아 놓은 크고 작은 연필 등이 놓여 있었다 재판관과 함께 검사보도 들어왔다 여전히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한 손을 크게 저으며 급한 걸음걸이로 창가에 자기 자리로 가앉은 검사보는 1분 1초라도 아껴 쓰려는 듯이 관계사건의 서류를 읽고 검토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가 농고를 맡은 것은 이것으로 네 번째가 된다 강한 허영심과 입신 출세를 굳게 맞먹고 있는 그의 집념은 자신이 농고를 맡은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독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대략 알고 있고 농고 초안도 이미 작성해 놓았으나 좀 더 충분한 자료를 위해 그것을 서류 속에서 몇 가지 바삐 발췌해 내고 있었다 단상 반대쪽에 앉아 있는 석이는 낭독할 경우를 대비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히 갖춰놓고 어제 손에 넣은 발매금지된 논문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항상 의견을 같이하는 재판관과 이 논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전에 미리 내용을 알아두려는 것이다 8. 재판장은 서류를 쭉 훑어보고 정리와 석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아무 별 문제점이 없다고 확인하자 피고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러자 칸막이 뒤에 문이 열리며 군무를 쓰고 군도를 찬 헌병 두 명이 들어왔다 그 뒤로는 주근깨 투성이에 붉은 머리칼을 가진 사나이가 들어오고 잇따라 두 여자 피고가 나타났다 남자는 그 몸집에 비해 너무 길고 헐렁한 제수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올 때도 긴 양쪽 소매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기다란 손가락을 벌려 옷 솔기를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방청석에도 재판석에도 눈길을 보내지 않고 조용히 피고석에 눈길을 보낸 채 그곳 자리에 있는 대로 다가갔다 피고석에 잃은 그는 나머지 두 여제수의 자리를 남겨놓고 한쪽 끝에 단정히 앉았다 그리고는 재판장에게 박은 시선을 떼지 않고 뭔가 속삭이듯이 볼의 근육을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 역시 제수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다 머리에 제수용의 세목골로 된 스카프를 두르고 얼굴은 표정 없는 잿빛으로 덮여 있었고 눈썹도 속눈썹도 없는 그녀의 눈은 빨갰다 그 여자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피고석으로 가다가 제수복의 옷자락이 무생가 걸리자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뽑고는 자기 자리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았다 세 번째로 들어온 여자는 마슬로바였다 그녀가 들어온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나이들의 눈이 그쪽으로 쏠려 요염하게 빛나고 있는 검은 눈을 가진 흰 얼굴과 제수복 밑으로 풍만하게 솟아오른 악가슴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했다 헌병들도 자기네 앞을 지나가는 마슬로바의 뒷모습을 피고석으로 갈 때까지 눈길로 쫓다가 그녀가 피고석에 앉고서야 자신의 직무에 대한 태만감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황급히 눈길을 돌려 머리를 흔들고는 양쪽 창문 쪽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피고들이 다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던 재판장은 마슬로바가 피고석에 앉자 서기를 돌아보았다 배심원의 인원 확인, 불참자에 대한 심의와 벌금의 통고 그리고 사퇴한 배심원에 대한 재결이며 불참자의 보충 임명 등 의뢰 공판전에 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일이 끝나자 재판장은 조그마한 카드를 몇 장 접어서 유리그릇 속에 넣더니 금모올이 달린 법복의 소매 끝을 약간 축혀올린 다음 털이 많은 팔뚝을 드러내면서 마술사 같은 몸짓으로 카드를 한 장씩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읽기를 끝내자 재판장은 올린 소매를 내리고 배심원들에게 선서를 하도록 전속사제에게 일렀다 얼굴빛이 부은 듯 누렇고 창백한 사제는 갈색 법의를 걸치고 목에 금십자가를 걸고 또 법의 한쪽에 조그마한 무슨 문장까지 달고 역시 부은 듯한 발을 천천히 법의 자랑 밑에서 움직이며 성소대 쪽으로 다가갔다 이리들 오십시오 사제는 부석부석한 손을 십자가에 갖다 대고 배심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46년 동안이나 이 직책을 맡아온 사제는 얼마 전에 대사원의 주교가 치른 것처럼 앞으로 3년 후에는 자기의 성직생활 50주년 기념 축하를 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 지방재판소에 창설 당시부터 계속 근무해 온 사제는 자신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선서를 행하게 해주었고 또 아주 늙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제껏 일해왔고 자기 가족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3만 루블리 이상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큰 긍지로 여겼다 재판소에서 하는 그의 직무가 선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보금서를 앞에 놓고 사람들에게 선서를 시키는 일이었으나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그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직무상 훌륭한 신사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습관적인 일에 애착까지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아까의 그 유명하다는 변호사와 알게 된 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있었다 모자에 커다란 꽃을 단 부인의 사건 하나만으로 1만 루블리의 살해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제로 하여금 그 변호사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게 했다 배심원 모두가 층계를 밟고 단위에 올라오자 사제는 히끗히끗한 머리칼이 섞인 대머리를 한쪽으로 기웃둥하고 때 묻은 수단을 목에 걸치고는 듬성듬성한 머리칼을 한 번 쓰다듬고는 배심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손가락은 이런 모양을 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보조개같이 움푹 패인 통통한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물건을 집을 때 하듯 해보이면서 그는 늙은이다운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선서를 하기 시작했다 신성한 주님의 복음서와 생명창조의 근원인 십자가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이 재판에 있어 한마디 한마디 끊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 손을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그는 손을 내린 한 젊은 배심원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 재판에 있어서 구렛나루를 기른 풍채가 좋은 신사와 대령 상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독특한 만족감을 느끼며 사제가 시킨 대로 손가락을 모은 손을 진지하게 높이 쳐들고 있었고 이 사람들 외에는 별로 기꺼워하지 않는 양 마지 못하여 그저 적당히 들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선서를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도 큰 소리로 사제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되내다가 사제의 말이 앞서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 깜짝 놀란 듯 성급히 엉뚱한 대목으로 달려가 붙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을 바닥에 떨어뜨릴까 염려되기라도 하는 듯 손가락 붙인 손을 힘껏 위로 쳐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을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신이 매우 중대하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제를 빼놓고는 모두 어색한 기분이었다 선서가 끝나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장을 한 사람 선출하도록 했다 배심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자 서로들 앞지르듯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배심원실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들은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 시작하였다 누군가가 제안한 풍채 좋은 신사를 배심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모두 즉각 찬성하였으므로 그들은 피우다만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벼 끄고는 법정으로 되돌아왔다 선출된 배심원장은 재판장에게로 가 자기가 선출되었음을 알리고 배심원 일동은 앞을 다투듯 자기 자리로 가 두 줄로 늘어놓인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았다 일은 순조롭고 빠르게 그리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규율이며 시종 엄숙한 분위기는 참석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그들은 진지하고도 중요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고 네훌류도프 또한 그러한 기분을 느꼈다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자 재판장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는 언제나의 주의를 말했다 말하는 동안 재판장은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왼쪽 팔꿈치를 세우는가 하면 오른쪽 팔꿈치를 세우기도 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가는 서류 끝을 가지런히 하기도 하고 손칼을 만져보다가 연필을 집어들기도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고 메모할 수도 있으며 증거물들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란 거짓 없이 진실하고 올바르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일이며 책임이란 심리되고 있는 내용의 비밀을 만일 지키지 않거나 외부 사람들에게 누설할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것이었다 모두 주의를 기울여 조용히 듣고 있었다 상인은 물씬 물씬 나는 술 냄새를 여기저기 풍기면서 나오는 하품을 애써 참으며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당연한 얘기라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람던 해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